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지금 공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있는 곳은 김포의 최고 명소이자 또 역사의 현장인 문수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문수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산은 신정동국 여지성남에는 비하산으로 나오는데 통진현업에서 북쪽 육리에 있는 진산이었습니다 기록에는 문수사와 흥용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문수사 흥용사는 함께 비하산에 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지성남이 편찬된 중종 25년간 1530년까지는 적어도 문수사와 흥용사가 현존했던 것이고 비하산은 문수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진은 지금의 김포 월건면 일대를 읽었던 지명어로 통진현으로 독립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통진도읍으로 성격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김포시의 한적한 면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범우거가 발생된 정조 23년 1799년에는 흥용사가 이미 사라져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덕몸말 사지에 있는 문수사지에도 통진비하산 문수사라는 기록을 보아 비하산은 지금의 김포 월건면 문수산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수사는 다른 사찰과는 달리 문수산성 성곽길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고 신라 해공왕 제위 765년에서 780년대에 장건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수사 풍담대사 부도 및 비인데요 부도비는 현종 9년 1668년에 건립되었습니다 문수산은 김포에서 가장 높은 명산이며 동쪽으로는 한강포구와 서울의 삼각산이 보이고 서쪽으로는 멀리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절경지로 경치가 아름다워 김포의 금강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문수산 산림욕장은 녹음이 짙고 숲속을 거니면서 숲속에서 발산되는 향기를 마시거나 피부에 와 닿으면 자연건강법인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명소입니다 또한 문수산성 정상에는 장대지가 있습니다 해발 376m의 문수산은 문수산성의 각곳진과 더불어 강화입구를 지키기 위해 숙종 20년 돌로 쌓은 산성으로 고종 3년에 치른 병인양요의 전쟁터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문수산 동쪽의 가장 높은 지대로 조선시대 장수가 주변 정세를 파악하여 지휘하던 장대지가 존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제작된 옛 지도를 보면 문수산성의 남문, 서문, 북문 등 비밀 통로인 암은 4개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안쪽의 성벽과 문문은 전쟁 때 사라졌고 지도에는 공해로의 위족으로 성내의 시설물들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어 당시의 병영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문수산은 장대지와 문수산성이 완벽하게 복원되어 수도권의 역사관광지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여기는 가족나들이 코스로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역사의 현장이고 또 김포의 명소인 문수산으로 오시면 건강도 찾으시고 또 스트레스도 확 날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문수산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